음... 어서오세요 MZ세대는 솔직히 맞지 않아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MZ세대면은 90년대생부터 시작해서 2010년생까지인데 30년이거든? 30년이 다 세대로 퉁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말이 되냐면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중요한 거지 예전이랑은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진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요즘 애기들 TV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채널 넘길 때 화면에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일단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익숙해진 거야 TV를 볼 때도 그건 당연히 터치해서 넘기면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생각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의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TV에다가 손 대고서 이렇게 안 하면 나는 그럼 Z세대가 아니야 이건 또 아니지 왜냐면 이게 생활 방식이 어디에 익숙해졌냐라는 거야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제 소파에서 모바일을 하면서 TV를 틀어놓죠 그럼 TV는 뭐냐? TV는 보는 건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모바일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배경 음악 같으면서도 배경 영상이면서도 이 잠시라도의 여백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들? 약간 이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와서 보면서 야 너 핸드폰 하려면 핸드폰만 하고 TV만 보려면 TV만 해 이거지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어른들도 그걸 이상하게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고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차이를 나누기 위해서 세대를 나누는 거지 굳이 뭐 몇 살부터 몇 살이니까 MZ세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근데 또 어린 애들 중에서도 안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부러워요 근데 부러운 부분도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가 진짜 힘든 세대예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불쌍한 거지 왜냐면 이제 부동산은 이미 끝났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4억 정도면 혹은 3억 정도면 신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집들을 살 수 있었거든요 엔간한 조그만 집 하나 살려고 해도 이제는 몇 억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 30대도 마찬가지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기 진짜 팍팍하죠 그러다가 취업이 지금 잘 되냐 코로나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야 진짜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뭘 할 수도 없지 학교 생활은 그럼 제대로 하냐 무슨 온라인이랍시고 맨날 온라인 강의로 보다 보니까 원래 공부는 습관인데 그 습관조차도 완전 망해버렸지 지금 응 지긋지긋하죠 종식이 언제 될까요? 종식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선 감기도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독감도 마찬가지고 뭐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전문가라는 건 지금 이미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델타크론이네 무슨 오미크론이네 계속 뭐 좀 알만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백신 마치고 못 모이게 하고 마스크 쓰고 댕기고 이런 건데 근데 뭐 그래서 뭐 코로나가 안 퍼지면 어떡할 거야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 이런 거지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얘기 못하죠 왜냐 그거 꺼내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일단 죽어야 되니까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입에서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걸? 근데 아무도 그 말을 꺼낼 순 없죠 그냥 이제 젊은 세대들이 너무 지금 암담해서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막연한 암담함이 원래 제일 무섭거든? 뭔가 이거 나중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이런 거 있잖아 생각할 때만큼은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지 사람이 사는데 이러면 진짜 사람이 미치거든 코로나라 걱정이긴 하는데 마음이 떠난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요? 요번에 다치면서 계속 생각드네요 회사 계속 다니셔야죠 지금 취업은 얼마나 힘든데 취업 되게 힘들어 요즘에는 직장 잘 갖고 계신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뭐 직장이 뭔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이제 내볼때는 지금 부업의 시대는 맞아 지금 부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직업은 메인 직업이야 그리고 이제 뭐 워라벨이다 뭐다 요즘 보면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없어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진짜 이 회사와 함께 나는 평생을 이 회사에 바쳐가지고 이 회사와 나 같이 성장해서 나는 사장 자리까지 오를 거야 이런 사람이 진짜 거짓말 몇 명이나 되겠어 없다니까? 거의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계속 바꾼다고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이 없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가 계속 내가 볼 때 한 5년보다 한 번씩 바뀔 것 같은데 10년마다 한 번씩은 바뀐다고 생각하고선 부업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부업 그 부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관심이 많은 게 무엇인지 지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당장부터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3개년 계획 2개년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때까지 전문의식을 모으는 거지 내가 자고 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평생 쉽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죠 대돈님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는 로또 찢어버려 4년 동안 1등 당첨될 수 있는 로또 찢어버려 5년 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